이 차량은 개인택시 울산에서 왔습니다. 사장님 목소리는 나와도 되죠? 아 목소리는 나와도 되죠? 아 저 그때 저기 저 TG 아주 그냥 잘 쓰고 잘 써가지고 제가 제 개인택시 가져왔습니다. 변화가 좀 있던가요? 아유 기가 막힙니다. 아유 형님 효능이 좋아서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10년 넘은 차 갖다가 새차 만들어 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서 개인택시 한 1년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요거는 뭐 굳이 시운전은 없습니다. 뭐 효능을 워낙 보셔가지고. 요거는 브러스 에너지 접지 한 개. 와류 앞쪽에 하나. 배기는 여기 타운형이라서. 일단 리프트를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차종에 장착하시고 효능을 보시고. 택시. 예 남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피니스모터 본사. 본사에서 현재 지금 멀티웨이를 사장님 우리나라 발명특허인 제품 저희들 독점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서울총판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사장님 오셔서 시연 기구를 갖고 오셨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 시연 기구로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중에서 저희 기술 대표 오셰카센터. 여기 한 20년을 했습니다. 여기서 최고조연 오일을 하고. 저희들 멀티 오일을 하고 비교 분석해서. 요 기계 시연을 보시면 시중에서 뭐 어디 가시면 요런거에 홈쇼핑이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 잘 보시면 여기 측정할 수 있는 토크. 여기 1키로를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토크. 토크하고 암페아 수하고 요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 토크량은 일반 시중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 압력 키로수. 보통 400, 500 이상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 요 케오수를 소비자님 잘 보시고. 요거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사장님 뭐 먼저 촬영하시기 전에 요 오일이 어디어디 들어가죠? 파워 핸들. 파워. 뒤에 액셀. 액셀. 미션은? 미션 자동 수동. 예 전부 공용으로 개발됐답니다. 콤프레셔. 유압 펌프. 저희들이 판매한 지가 지금 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저희들 포크레인에 굴삭기 6W에 지금 두산에서 요 한 20병. 200리터를 벗는데 그 분을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추천할 만한 오일이 닿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 유튜브를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도 있고. 일단 시용 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병이면 2,000리터죠? 2,000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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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자. 빼빼로 일단은 시용 기구를 이렇게 까칠하게 지금 마모를 시키겠습니다. 마모를 시키고. 이렇게 마모를 시킨 상태에서 이제 기조분석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베어링. 베어링. 베어링이 지금 깔끔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시용 기구 힘을 가해 보겠습니다. 암페어와 토크수. 사장님 하셔도 됩니다. 300. 300. 300. 300에서 암페어와 정표. 기계가 연기가 남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힘을 400 정도 가했을 때 마모율. 이렇게 마모되었습니다. 일단은 마모되었고. 첫번째. 그러면 현재 지금 조탁하는 오일을 지금 요걸 첨가를 하고 지금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하셔도 일단 시중에서 지금 조탁하는 오일. 저희 기술 대표 오세카 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일입니다. 일단 요거 오일을 하고. 베어링. 잠시만. 세거. 자. 요렇게 시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착하고. 여러분들의 토크량. 크로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 봅시다. 자. 자. 들어갑니다. 300. 400. 복각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면서. 소리가 압장성 엄청납니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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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거는 지금 시중은 오일은. 요기. 지금. 붉은 상태에서. 요대로 좀 했습니다. 자. 멀티 오일. 이거 한번 갈린거 보이세요. 아. 마모열. 자. 좋다는 오일이죠. 아. 좋다는 마모열. 말 깔고. 자. 앙구를 안 했을 때. 잠시만예. 요리 두가지. 오일. 자. 일단 멀티 오일을 붓겠습니다. 자. 한방울만 붓습니다. 뭐. 한 두방울. 자. 요 상태에서. 오일을 탈거를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오일을 탈거를. 예. 묻혔습니다. 오일을 묻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오일을 탈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오일은 자력이 있습니다. 자력이 있어서. 요 배아링 부분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일을 탈거를 하고. 시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에. 앞 조건에서는 탈거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탈거를 하고. 똑같은 힘을 가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크로스. 밖에 살이 있었는데. 자. 소리가 안나고. 앞에서 다치 띕니다. 아. 700. 800. 자. 100원으로 갑니다. 1000. 소음이 안납니다. 소음이 안나면서 연기도 안나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마모가. 마찰력이 이 정도로 좋으면서. 자. 바로 봤습니다. 아. 깔가면 이 정도입니다. 잠시만예. 세 가지를 다.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타사오일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일을 지금 안 발랐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형님. 이 자력이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갑니다. 자. 두 번째. 자. 700. 800까지. 자. 두 번째. 천. 천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를 하고 있고. 지금 시중에서 하실 때는. 키로수 앞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하셔도. 거의 마모된 게 없습니다. 한 번 더. 아. 사장님. 자신 있습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오일 안 붙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안꿈 없는 거. 위쪽. 이쪽으로. 한 번 더. 위쪽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멀티오일 조금 발라놓은 거는. 세 번째 하는거죠? 자력이 있습니다. 자력이 있어서 이만큼 포팅되게 좋다는 겁니다. 자. 키로수. 이거는 속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토크는 눈구멍이기 때문에. 700에 힘. 800에. 800에. 800kg. 1000kg까지. 자. 바로 연기를 납니다. 자. 소리가. 끼기기 소리가 없습니다. 소비자님 믿고. 이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히려. 아. 여기 보시면은. 깔라먹는 게. 참. 보시기 바랍니다. 되돌려서 보시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게. 저희들이 시중에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소비자님 인기가 하도 좋아서. 저희들을. 요거를. 독점 계약해서.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화 시기에서. 요거 발명 특허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라파. 멀티오일. 지금 뭐. 간간히 다른 뭐. 한 업체에서는 뭐. 뻑뻑한. 뭐. 오일을 갖고. 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플라스틱. 플라스틱 통 안에 들은 거는. 머슨은 오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오일이. 거의 플라스틱에 담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없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뭐. 그분들 좋은 오일 뭐 하시고 파셔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분 오일이 뭐 나쁘다 어떻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소비자 판단에 맡기시고. 소비자님이 알아서 그거는 판단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게 되면. 엔진오일을 다 빼도. 그. 커팅이 딱 돼 있어서. 요거는 저희들. 믿고 하셔야 됩니다. 못 믿으면 저희들 약장사 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약장사는 하기 싫습니다. 소비자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오늘 요거 때문에. 서울총판에 하고 전부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저희들도. 앞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하는 저도 놀라겠습니다. 이게 마수리도 아니고. 다른데. 요런 기계를.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봤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비군 훈련. 무슨. 운전자 교육가면. 이분들 들고 오고. 요거 살짝살짝 누르는데. 나도 그때는 좋은 줄 알고. 근데 여기. 시연하신 사장님이 하는 얘기는. 그분들은. 400kg. 500kg. 잠깐 잠깐 한답니다. 아까 보셨지만. 1000kg 앞까지. 요렇게 올리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요기까지. 오늘은 요기까지만. 촬영하시고. 뒤에 자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력 부분이 있는 부분은. 여기서 하셔가지고. 저희들 편집을 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